삼계탕 삼계탕 같아 버섯만 넣는데 사갖고 열어보고 싶네 냄새 너무 좋아 언니 배고프구나 버섯 냄새가 엄청 좋아 닭 익었어? 닭이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살만 바르실까요? 이거 완전 한국의 삼계탕의 향 아닙니까? 삼계탕 같아 하긴 재료가 똑같은데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셋 셋 아 뜨거워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아 뜨거워 이거 원래 식혀서 하는데 시간이 없다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저도 뭔가 하고 싶어요 설거지 해오고 다 해왔잖아 설거지 해오고 다 해왔잖아 그래 이거 하나 먹을래? 소금 한번? 아 네 자 먹어보겠어 아 뜨거워 닭이야? 그래 닭이야? 응 응 그래 그래 음 야들야들하네 아주 이거 진짜 응 닭이 맛있다 기가 막히네요 냄새도 안 나고 어떻게든 하지 그럼 뜯어먹을래? 감사합니다 언니 살 많이 붙어있는데 준거야 특별히 너 그거 주면 다 준거지 뭐야 인생 다 준거다 진짜 이건 누가 봐도 사랑일 텐데 종일 함께 면 질릴 텐데 나도 뭐 소금? 여기 이거 한 벗겨 먹어봐 음 맛있다 맛있다 은혜 다시 넣을거야 발 발 끓어라 기가 막히다 이제 밥을 차리는 겁니까? 밥상을 차립니다 밥이 다 됐습니다 네 잘 됐어? 그럼 안납이라 날아갈 텐데 네 근데 생각보다 찰져요 희한하네 물을 많이 넣었어 음 자 이제 뜰까요? 다 떴나요? 맛있겠다 아우 맛있겠다 버섯 냄새 맛있겠다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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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손으로 잡아 뜨거워 끝에만 잡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어 매실? 오, 비 온다! 아, 비 오니까 좋다! 와, 비 오니까 또 강만들이나? 물이 막 떨어진다 야 자, 맛있게 드십시오! 그냥 소금 값만 해도 맛있겠지? 네 뭐, 거의 나는 국물 밥은 불과 끓여야겠다 아, 뜨거 아, 뜨끈하니까 좋다 호호 음 자기, 기가 막히네요 음 아하 음 으아!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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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르치니 버섯이 진짜 심에 안 친 것 같아. 맛 안 날까 봐 좀 걱정했는데. 그런데 이거는 너무 말랐나요? 버섯 냄새가 엄청나. 풍미가 확 달라졌어. 와, 맛있다. 맛있다. 16유로지만 사기를 잘했네. 정말요. 얼마나 눈치를 봤던지. 누구? 아, 냄새 너무 좋아. 자꾸 열어보고 싶네. 아, 냄새 너무 좋아. 맛있다. 공연하는 거? 싱거우신 분들은 소금 알아서 더 쳐 드세요. 겉절이, 겉절이. 겉절이랑 잘 어울리네 한번 먹어볼까요? 이게 궁금했어. 어, 겉절이. 음, 맛있는데 겉절이. 음. 맛있어. 음. 이거 이렇게 해 먹어도 너무 맛있네요. 양상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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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어울리다. 그리고. 하길 잘했네. 짬짬짬. 짬짬. 음. 음. 맛있네. 국이 떠 드실 분. 어, 있어, 있어. 따뜻할 거예요, 아주. 고마워요. 고마워요. 맛있jä. 우와, 비가 진짜 많요네. 잠시만요. 아, 지금 템트에 들어가면 돼. 아, 식어. 아, 추워서. 아, 추워서. 아, 콧물이. 아,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춥다. 근데 따뜻할 방법이 없을까? 밥이 얼마큼 있지? 이제 죽 하자, 죽. 어때? 좋죠? 한 숙? 아니요, 한 그릇 정도 있어요. 다 줘, 그냥. 아유, 예, 예. 많아요. 손이 열어서 뜨거운 것도 모르겠어요. 감각이 없어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너무 따뜻해요. 너무 따뜻해요. 담아주십시오. 아, 가만있어 봐. 쫑쫑. 응, 쫑쫑. 아, 이것만. 아우, 맛있겠다. 침기름. 퍼펙트. 죽 드실 분? 네. 죽 좀 할래? 죽 한 숙을. 설레예. 짜요. 감사합니다. 자, 한동이. 감사합니다. 조용히 죽. 네. 감사합니다. 어머나. 어머나. 너무 맛있어요. 진짜 뜨거운 거 먹어야 해요. 이런 날은 뜨거운 걸 먹어야 됩니다. 아, 끝도 없이 들어가는구나. 아, 더운데. 너무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아, 너무 배부른 곳이다. 샐러리. 진짜. 딱 맞고. 아, 이제 메론 먹어볼까? 참외냐, 메론이냐. 응, 어제보다 더 맛있어. 제가 자르겠습니다. 조심조심. 진짜 참외네. 완전 참외네, 완전 참외네. 그치? 응. 더 안 잘라도. 그러니까. 더 안 잘라도 될 거 같아. 이거는 그냥 먹어? 아니요. 잘라야지. 조심해. 왜냐하면 제가 메론 자르는 방식이 있거든요. 아니, 어제 잘 잘랐으니까 뭐. 보지 마. 딴 데 보고 있어야지. 잘하는 애를 그냥. 괜히 이렇게 막 보고 잔소리하면 더 힘들다고. 가만히 있어야지.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저 칼질 많이 했어요. 칼질 많이 했어요. 딴 데 보고 있어야지. 야, 맛있겠다. 참외네. 이렇게 자르면 되지. 왜? 너를 되게 흥흥흥한 눈으로 쳐다보겠다. 얘 자꾸 저한테 맏며느리 같다고. 나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진짜? 이러면 이제 시어머니가. 아우, 얘 얘. 참외를 그렇게 썰면 어떡하니. 아우, 얘. 연락하지 말아라. 아우, 얘. 연락하지 말아라. 어머님이 잘라주세요, 그럼. 야, 고단수인데. 저는 이렇게 밖에 못 돼요. 어머님이 해야지. 끝. 아이,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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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진짜 참외 모양에 가깝다. 그치? 멜론이랑 진짜 참외 모양에 가깝다. 응. 멜론이랑 진짜 참외 모양에 가깝다. 근데 색깔이에요. 맛이 없어. 밍밍하다, 그치? 아주 맛이 덜 익은 것처럼. 다들 손 안 대? 맛이 없어. 맛이 없어. 아, 맛이 없어. 아니, 맛있게 익으면 참외, 맛있게. 성주 참외처럼 맛있어질 것 같아. 네, 맛있을 것 같아. 저, 저 이름 뭐였지? 근데 저, 저 이름 도착했는데. 그리고, 저녁은 잠재만에 Best에서는 배가 주기. 우리 모두 예전한 도착하는 도착. 한번 we try our first. 특정. 또, 또, 또. 또, 또, 또 요기. 우리 모델과 같은 곳이 있는 중. 어떻게 하실까? 우리 모델과 같은 곳이 있는 곳이 있는 길이 있는 곳이 있는 곳이 있는 곳이 있는 곳이 있는데. 이제 역시 자녀따마을 이럴 때. 이렇게 준비하는 곳이 있는 곳이 있는 곳이 있는 곳이 있는 곳이네요. 그게 좋은 곳이 있는 곳이 있는 곳이에요. 파파야처럼 파파야 맛 없는데 그거 쏨땀에 먹듯이 쏨땀에 먹을까? 진짜 무맛이네? 안 맞더니 없을 무맛 어? 이걸 무라고 생각하고 깍두기를 담그는 건 오 아 큰일 나 응 거기 그 냄비 있지? 아 진짜 할 거예요? 가자 어? 이걸 무라고 생각하고 깍두기를 담그는 건 오 저기다 담아주십쇼 실제 고춧가루 아 뭐 이거 뭐 요 없애 없애 뭐 어 어색 으 으 으 으 3. 5. 울큰불큰 난리 났어 여기. 울큰불큰 난리 났어 여기. 어머 어머. 운동 김종국 씨처럼 나. 그렇지도 하지 마. 힘은 안 준다고 안 줬는데 이미 마모가 좀 됐어요. 4. 4. 4. 4. 5. 5. 5. 5. 5. 5. 5. 5. 네가 좋아하는 저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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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태국 음식 같아 솜담밤 같지 그러면 거기다가 그거 넣자 말린 그 태국 고추 아 이왕 이렇게 된 거 생각보다 맛있는데 한 몇 개만 해서 부셔가지고 셰프 레몬즙 좀 짜놓을까? 향실 거죠? 음 향이 좋은데요? 깨 깨 깨 자 이거 깨 깨 살살 주물물맛 맛있어 자 이제 구할 수 있나요? 맛있다 아까랑 달라 태국의 맛 응 땅만 내는 건데 진짜 태국 맛이다 음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형 ines